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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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 CPU 취향이구나 그 회사 CPU 취향이구나 그 회사 CPU 취향이구나 아니야 어? 살래! 살래! 그래서 오늘은 지포스 RTS 5080 뱅가드 모델을 사용해볼겁니다 이제까지 MSI 그래픽카드가 벤투스 트리오 최상위 슈프림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 새로 벤투스 트리오 뱅가드 슈프림 이렇게 4가지 라인업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쪽에 보면은 SOC라는 글자가 있죠 슈퍼오버클럭의 약자라고 하는데 뱅가드와 슈프림만 들어간다고 해요 이쪽에 보면은 박스가 안 뜯어진걸 보니까 그냥 새고 상태 그대로 보내줬구나 최대한 예쁘게 뜯고 싶은데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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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박스가 뜯어져 아무튼 열어보면 우와 뱅가드 라는 글자 이거 사전에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선봉대? 라는 뜻이래요 선봉대면은 뭐 조사병단이라는 뜻인가 제일 위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생긴 종이 그리고 이쪽에 용용이 이 피규어는 일반 모델에는 없고 런치 에디션에만 들어가 있다고 해요 뜯어보면 열어보면 왠지 뜯기 되게 아까운데 박스에 들어가 있던 용용이는 바게트 박스를 들고 가고 있는 용용이네요 케이블은 요란 모양으로 생겼고 아랫부분은 고무부분 그리고 윗부분도 고무재질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네요 케이블이 설명서에 꽉 끼워라 파워 서플라이 에서 각각의 선을 사용해라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떼어보면 이쪽에 지지대에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 비닐에서 막 꺼낸 지지대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아랫부분은 고무부분 그리고 윗부분도 고무재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한 높이에 맞춘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조여주면 이게 고정이 되는 이런 방식이네요 최대로 늘렸을 때는 약 9.8cm 정도? 최대로 줄이면 약 6cm 정도? 그리고 드디어 5080 뱅가드 많아 살려주기 combien 낫붙이상 쫄깃 shimmer 12580 뱅 오예요 뜹오네 print 먼저 디제인 살펴보면 이쪽에 팬부분은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밑부분은 이렇게 밑부분은 이렇게 안쪽의 옆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그리고 단자 부분은 이렇게 백플레이트 이쪽 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는데 조용한 모드, 게이밍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상태는 조용한 모드로 스위치가 돼 있네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백플레이트 부분인데 백플레이트가 달려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플레이트가 달려 있으면서 써몰패드로 열 전달을 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량인데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때를 좀 시켜보면 백플레이트 사이에 써몰패드가 달려 있거든요 이쪽 중간에 두껍게 그래서 써몰패드가 백플레이트로 메탈 부분에 열 전달을 하게 돼 있고요 이쪽에 코어랑 맞닿는 부분이 베이퍼 챔버 방식이라 고급형 모델인 만큼 그만큼 열을 빠르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기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판이에요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는 이만큼이 다 방열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판 없는 순수하게 방열판 부분이니까 세 번째 이 부분에서 통과한 뜨거운 공기는 그냥 이쪽 뚫린 곳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펜 3개는 MSI 스톰퍼스 펜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상으로는 소음이 줄어들고 풍량 풍압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 그런 거 모르겠고 딱 필요 없어요 단 두 가지 제로 펜이 풀리고 펜이 돌기 시작할 때 드르륵 소음이 나는가 최대 부하를 줬을 때 펜 소음이 얼마나 나는가 그것만 볼 겁니다 예전에 에브가 하이브리드 모델 쓸 때 그 녀석이 제로 펜을 풀릴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소음 나는 거 진짜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케이스랑 연결되는 PCI 슬롯 부분은 DP 포트 3개 HDMI 하나 이 슬롯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3.5 슬롯이 필요하다는 거 옛날 그래픽카드 1080Ti 야머랑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비교를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제 장착을 해보죠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새로 나올 때마다 나오자마자 사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의 통장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저는 5090 나오자마자 사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기준 5090 벤치마크가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태고 성능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있긴 하지만 자 옛말에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3000 시리즈 초기 구매자 결과는 승리자 4000 시리즈 초기 구매자 결과는 승리자 그럼 5000 시리즈 초기 구매자는 역사는 반복된다 승리자 저희 메스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고 실패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5000 시리즈 초기 구매도 실패 없이 완벽할 겁니다 저는 지포스를 사봤어요 그런 놈이 도지 구인 800층에 입주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케이블이 너무 많이 아래로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완만하게 휘어져야 되는데 음... 조금 튀어나와 보이는데 테스트에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는 P600S 케이스거든요 이 녀석도 뭐 PCIe 슬롯 거리가 짧은 편은 아닌데 PCIe 슬롯 여기부터 거리를 재봤을 때 약 8cm 정도 그래서 옆판을 끼워보면 어... 닫는다 케이블을 살짝 닫아요 스무스하게 닫히지는 않고 눌러서 닫으면 눌러서 닫으면 닫히는 정도 그래서 케이블과의 안전한 거리를 위해서는 PCI 슬롯과 옆판까지의 거리가 최소 8cm 좀 넉넉하게는 9cm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P600S는 PCI 슬롯 거리가 약 8cm 그러면... 메인 컴퓨터는 약 9cm 오케이 메인 컴퓨터는 문제 없겠구나 제가 노리고 있는 후보 모델 중에 5090 벵가드 모델도 있거든요 5080 벵가드랑 동일한 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펜 풀릴 때 드르륵 소음만 안 난다면 5090 지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물론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파워... 온 오... 이쪽 부분에 LED 나온다 그리고 화면은... 오케이 역시 정주양금손 윈도우 부팅에서 모양을 살펴보면 이쪽 펜 안쪽에서 LED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MSI 로고 쪽에 RGB 나오고 있고 이 밑에 쪽에서도 RGB가 출력이 되고 있고 옆에 MSI 용모양에서도 RGB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잘 보이진 않는데 안쪽에 펜 쪽에서도 RGB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펜을 확인하기 위해서 플래시를 켜보면 펜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제로펜이 동작을 안하는데 이건 아마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될 거예요 5080이 알 수 없는 장치로 지금 드라이버가 안 잡혀 있는데 리뷰용으로 제공된 드라이버가 572.02 버전 이거를 설치해 볼게요 오케이 완료해서 드라이버 쪽에 들어가 보면 572.02 버전 드라이버가 설치됐으니까 제로펜이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오케이 펜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제로펜 동작을 하고요 과연 제로펜에서 펜이 돌기 시작할 때 들을 소음이 안 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죠 MSI 그래픽 조절 프로그램 MSI 애프터버너 깔아주고 노터는 필요가 없고 애프터버너만 설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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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설치하고 바탕화면에 있는 MSI 애프터버너 실행을 하면 최신 버전이라 그런가 뭔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는데 이쪽에 오토로 되어 있는 걸 풀어주면 펜 속도를 내가 맘대로 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토 상태에서는 제로펜이 동작을 하니까 펜이 멈춰 있는데 이거 오토를 풀고 적용 눌러주면 이렇게 펜이 돌아요 이거를 반복했을 때 과연 드르륵 소리가 아니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으로 인케이스에서 온도를 볼 거니까 지포스 앱 최신 버전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Alt Z를 누르면 왼쪽 창에서 통계 들어가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쪽에 조그맣게 표시가 나오는데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통계는 고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성에 들어가서 통계 오버레이는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보이게 상단 중앙에 레이아웃은 적재된으로 글꼴 크기는 크게 그리고 배경 불투명도를 좀 올려서 50 정도 통계 오버레이를 다시 왼쪽 위로 바꾸면 왼쪽 위에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Alt R 눌러서 켜고 끌 수 있어요 옆판을 닫은 상태에서 하드웨어 모니터 먼저 띄워 놓고 슈퍼 포지션 실행을 해서 게임에 프리셋은 8K 옵티마이즈 런! 15분 정도 돌렸을 때 몇 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볼게요 오케이 15분이 지나서 확인을 해 보면 최대 온도가 지금 62도, 63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팬 RPM도 1200rpm 정도니까 돌리는 데는 소음도 문제 없을 거고 한여름에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R2F4로 뿅 하고 나갔어 하드웨어 인폭 켜놨던 거 확인을 해 보면 그리고 GPU 쪽은 64도 그리고 메모리 정션 온도는 최대 68도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렇다면 새 그래픽 카드가 왔으면 피해 갈 수 없는 거 세 번 이사를 했어도 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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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가 언제나 살고 있는 1080ti 야모 한결같은 녀석이죠 비교를 해 볼게요 보러 오고 여기 가을 때 그리고 모두가 적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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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0의 게이밍 능력도 MSI에서 같이 대여받은 4090과 함께 비교를 해 볼게요 테스트 PC 사양은 GPU는 7800X 3D 램 64GB에 6400클럭 동영상 캡처는 프레임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서 PC 2대를 사용해서 캡쳐보드로 따로 녹화를 했고요 자 먼저 3D 마크부터 시작을 해 봅니다 제일 밑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이제 구시대 유물 같은 벤치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재미로 해 봤고요 하지만 최신 그래픽 카드들은 이렇게 점수로 나오는 벤치가 아니라 프레임으로 나오는 스틸로마드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틸도마드에서는 약 12.98%의 프레임 차이가 있었어요 3D 마크는 점수놀이니까 뭐 아무튼 다음으로 사이버펑크입니다 오른쪽처럼 기본으로 잡아주는 DLSS 켜진 울트라 옵션과 DLSS를 끄고 네이티브 옵션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 봤어요 DLSS 슈퍼레졸루션 프리셋을 보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DLSS4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면은 4000시리즈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오 전세대 사용자도 챙겨주네요 아무튼 결과를 보면 4K 울트라 네이티브 옵션에서는 평균 프레임 약 24.77%의 차이가 있어요 퍼센트로만 보면 그렇지만 네이티브 4K는 4090이나 5080이나 어차피 60프레임 아래기 때문에 당연히 DLSS 적용으로 돌리게 될 거예요 새로 나온 DLSS4가 적용되므로 네이티브랑 DLSS 품질 차이가 뭐 거의 경화수월급이 돼 있기 때문에 DLSS를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저는 대부분 켜고 사용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4K에서는 DLSS를 당연히 켜고 사용할 거니까 4090이나 5080이나 둘 다 여유롭게 60프레임을 넘어가기 때문에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DLSS 적용시 신기한 게 이게 전력소비입니다 DLSS 전력소비를 자세히 보면 오 이게 네이티브에서 돌리는 거보다 약 10% 정도 이상 전력소비가 낮게 나와요 오 이거 신기하네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거 이건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고요 전력소비는 내려가고 프레임은 올라가고 지원하는 게임이면 이건 안 켜는 게 손일 정도네요 오 대체 언제부터 DLSS를 안 쓰고 있다고 착각한 거지? 그리고 다음으로 5000 시리즈에서만 가능한 멀티 프레임 제네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봤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프레임 제네레이션만 사용을 할 건지 또는 DLSS와 프레임 제네레이션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할 건지 결과를 보면 이게 프레임이 엄청 늘어납니다 아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프레임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4K 네이티브 평균 프레임 36프레임에서 DLSS 4배를 사용하면 249프레임까지 올라가는데 오 이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AI 기업답게 게임도 적극적으로 AI를 적용하는 거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전에 DLSS가 초창기부터 계속 발전해 나와가지고 지금은 안 쓰면 손해라는 느낌이 들듯이 나중 가면 프레임 제네레이션 또한 당연히 켜고 사용하는 기능으로 자리잡을 겁니다 그러면 4K 네이티브랑 4K DLS 프레임 젠 4배 화면 차이는 과연 어떨까 저는 처음에 화면을 이렇게 양옆에 두고 비교를 해보기 전에 뭐 이 정도면 차이를 쉽게 볼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 이게 벤치마크 화면에서는 의외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마 사이버펑크 벤치마크 화면은 화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이러한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초창기가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됨으로써 프레임 제네레이션 알고리즘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나중 가면 급격한 화면에서도 개선을 뭐 당연히 해주겠지 그것이 엔비디아 아니 황비디아니까 다음으로 포르자 호라이즌5 옵션은 최고 높음으로 결과를 보면 포르자 호라이즌 4K 네이티브에서는 5080과 4090의 차이가 의외로 크지가 않습니다 약 5.56% 정도? 대신 4090쪽이 전력 소비가 약 23%가 더 높기 때문에 포르자 호라이즌5 네이티브 4K에서는 5080 전성비에서 강점이 있네요 그리고 신기하게 DLSS를 적용을 하고 나니까 프레임 차이가 약 2.31%로 더 줄어듭니다 오 이게 게임마다 이렇게 차이가 안나는 경우도 있구나 전성비까지 감안한다면 포르자 호라이즌5에서는 5080이 더 강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4.30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